오늘 오후 티머니 전산망 오류로 전국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 예매, 발권 서비스와 택시 승인 서비스가 한동안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티머니에 따르면 오후 1시 6분쯤부터 전산센터 네트워크 오류로 티머니 택시 승인 서비스와 버스 예매 및 발권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졌으며 2시 41분에 모두 복구 조치됐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지속된 1시간 30여 분간 전국 140개 버스 터미널에서 발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버스 출발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티머니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티머니 측은 불편을 끼친 데 사과드린다며 피해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